아 가운데 올라가서 노 저으면 아니야 앉아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무릎 꿇고 앉아서 너 저어 봐도 방향 바꿀 때는 반대로 저어 봐 아니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줘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제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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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